다. 뒤돌아주면 자들이 지금 뭐 있으면 내려오는데? 응, 띠라 띠라 자리당까면 안 된대 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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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부시야? 어? 어떻게 알았어? 어? 그냥 부시처럼 생겼어 아닌데 누구지? 좋아요와 구독 또... 하하... 하하... 아악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님 배그 잘하세요? 저요? 네. 저 못해요. 저 너무 배그가 어려워서 버스 타러 왔어요. 아하... 근데 옷이 좀 다양하게 이쁘시네요? 저... 현질러라. 현질러면 뭐... 실력도 현질러... 갈게. 딱. 딱. 2번 님이 가고 싶은데 찍어줬어. 아... 저는 어디든 가기 때문에 한 번 찍어주세요. 그럼 제가. 음... 하틴? 화이팅? 오케오케. 하틴? 아니, 우리 탐방으로 탐방 갈래요?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님... 아니, 저거 너무 많다. 와, 탐방 몇 마리 이거. 컨트롤 눌러, 컨트롤 눌러 가야 돼. 이거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케오케. 여기 뭐예요? 와, 미쳤다. 탐방하러 많이 오네. 님 아이디 예쁘네요. 니가 뭔데이? 님, 나이 많죠? 나 나이 별로 안 돼요. 그럼 1번 님 몇 살이네요? 저요? 저 33살이요. 나보다 많구만. 거짓말. 여자친구 있어요? 아, 저 아쉬운 점이지만 여자친구 없다는 게... 아, 왜 아쉬워요? 아, 근데 진짜 33살이에요? 장난이죠. 23살이에요, 23살. 몇 살이에요? 아, 30살 맞는 거 같은데. 아니에요. 에이, 맞는 거 같은데. 아니라고. 아, 저 23살이에요. 무슨 얘기 하는 거지? 4, 2, 28. 오빠네. 당해야죠. 당해야지. 목소리가 약간 아저씨 같은데. 아저씨 아니라고. 아, 목소리가 어떻게 이래? 무슨 목소리가. 아니, 내 목소리가 대체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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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에, 앞에, 앞에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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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오, 나이스. 바로 죽었는데. 끝, 끝, 끝. 어, 없어, 없어, 없어. 이거 혼잠갑다. 어,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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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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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그래,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. 아, 살려. 아, 살려. 몇 년생이야? 93년생이야. 무슨 띠? 닭띠야. 제가 검색해본 거 같은데. 아, 진짜? 아니, 왜 사람 말을 못 믿지? 아니, 목소리에서 열륜이 느껴져. 근데 너 23살 맞지? 아닌 거 같은데. 이번엔 내가 널 열심히 해야 되겠어. 아니야, 23살 맞아. 아닌 거 같은데? 맞거든. 약간 목소리에 열륜이 지금 느껴지는데 있어. 에이, 내 목소리 누가 봐도 어린데 뭔 소리 하는 거야. 고양이 어디고? 어, 니가 사투리 잘 쓰네. 아, 그라며. 하모하모. 경상도 어디고? 어, 니 경상도 어디고? 내, 내 마사인데 니는 딱 보니까 내 풍경 아니면 포항 같은데 아이가. 어우. 그, 역시. 센스가 있구만. 어딘데? 포항쪽. 울릉도. 안 와? 울릉도라고 안 와? 알지. 그 노래도 안 와. 띠라, 띠라. 자리당 때면 안 된대. 띠라, 띠라. 띠라, 띠라. 띠라, 띠라. 띠라, 띠라. 어, 어떻게 알았어? 어, 그냥 부시처럼 생겼어. 아닌데, 누구지? 앞에 있다. 어, 앞에 있나. 왜 350, 350. 앞에, 앞에. 앞에 사람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 돼. 구닥 먹어, 구닥 먹어 또 먹어. 헉 오늘도 죽는데 와아 있다고 했지 있다고 했지 와 여기 돌 밑에 누워있었어 와아 아 나도 들어가야될거 아이가 빨리 잡아줘 아 맞나 이거 걔 쏜거 같은데 걔도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갈수있어 할수있어 어차피 정말 연봉은 나 아 이거 안되잖아 바보야 쏘면 안되는구나니까 아 바보야 한판도 할래? 초대하자 초대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해 아 내가 죽고싶어서 죽었냐? 아 내가 말했잖아 들어가지말라고 피먹으라고 내 말 하나도 안듣고 아니 피를 먹고싶어도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할라 그랬지 그랬는데 내 눕는 자리 바로 앞에 똑같이 누워있을거라 상승원은 못했지 나는 상상했단 말이야 내가 상상하고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동기야 아 누구지? 내 모르나 동기야 아니 빨리 누군데 빨리 얘기해봐라 누군데 나 나 손님이었다 그 탔었어 탔었다고? 어 탈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 주위에 배그를 하는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나 기억안나? 오빠 나 기억안나? 누구지? 동기오빠 벌써 날이 잊었어? 아 좀 알려주면 안되겠니? 어 답답해 나 사실 해커야 당장 말아 그 아이디 검색하면은 뭐라고? 주민 가입한사람 아이디랑 비번 나와 해커야 해커 좀 컴퓨터 잘해 뭔가 뭔가 놀림당한 느낌이지 뭐야? 아니야 그 뭐지? 그 포항에 태아운동장 있잖아 어 알지 알지 응 거기 나도 갔었어 보러 누구라? 나 꿀단지랑 꿀단지가 누군데? 아 미치겠네 아 씨 아 아니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아 앞에사람 앞에사람 나 저거 못쏴 배열없어 나도 배열없어 그냥 쏘지말자 건너가자 아니야 우리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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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부야 건너가자니까 아 씨 아 짜증나 어디야? 두명 두명 쪼 그쪽 뒤에 일본 핀 뒷 개 잘 쏘는데? 조심조심 아직 있어 뒤에 어디 그 one 집은 뒤쪽에 있어 나이스 죽겠다 안돼 안돼 아냐 나 못살려 나 못살려 아.. 자기장박기라서 나 못살려 응 나 못살려 와 야 진짜 맞네? 지금 전화해도 돼? 응 전화 한던만 해주면 안돼요? 얼마 답답하겠어 위드? 어? 민수? 정민수? 귀여워 어 귀여워 지금 재밌어 재밌지? 방송하는 사람이야 아 진짜? 그래 방송하는 사람이라고? 응 둘 다 일을 다 까졌어 아니 내가 방송하는 데 어 피하는 소리를 내가 갖고 놀았어 갖고 놀한테 잘했대 아 아 아 뭐고 이거 안녕하세요 동기님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참 방송 중에 한 명이 이런점도 처음이다 시청자 좀 저도 처음입니다 아 이분이었구나 찾았어요 아 아 그래 아 제 목소리가 어딘지 알았더만 으하 으하 채팅창이 채팅창에서 동개 채팅창에서 인사하는데요 동기하이라고 어떻게 이름이 다 공개돼 버려서 어떡하죠 그러게요 민수가 다 얘기했네요 그 민수 이름도 님이 공개함 아 오케오케오케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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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공개함 아 서로 서로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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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동기오빠 냠냠 유튜브 올려도 돼요? 뭐 올려도 되지 뭐 다 공개됐는데 뭘까 지금 뭐 어차피 어차피 안 안 올려도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도 이게 약간 이게 700명한테 공개되는 거랑 또 10만명한테 공개되는 거랑은 다르니까 이렇게 당했다 아 아 어 아 아 눈 감아 동기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당하니까 왠지 와 되게 슬프구만 이거 아 유황스완이한테 망했다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동기님 민수님 누군데 동기 아이디가 동기 아이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었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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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